레인지로버 2011년식 차량입니다. 2011년식 차량에 음질전용 블루투스 WTX700 제품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G-SHOP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WTX700 어빌리티 비위드 제품만 판매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CD 퀄러티 이상의 고음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WTX700 제품은 APTX HD DAC 32비트, DA컨버터가 32비트에 내장된 제품으로서 CD 퀄러티 이상의 고음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레인지로버 2011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